일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시죠? 업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, 자신감, 적성, 미래 등등 걱정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단순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일할 동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